2015년도 또 가고 이제 2016년도 내일이면 2016년도 이 날이 1월 1일이니까 내일 여기로 갈 건데 가면 안 추워야 될 긴데 아이고 안으로 죽으려면 가서 조언을 좀 얻어야 되는데 12월 브랜드데이 아재 아재 웬 야밤 쇼핑 오 이거 놀래라 오 사람인 줄 알았네 오 아 이 기막해도 되네 네 기 가려집니다 안 들어가는데 예 기가 기가 안 막히는데 고객님은 좀 큰 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머리 안 큰데 예 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건데 그러면 겨울에는 이거 신고 가면 된다 그지 예 종식아재 또 어디 가려고 예 어디 가노 어디 가노 어디 가노 어디 가노 슬픈 음악처럼 맘 울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지리산이 한껏 분위기를 잡고 있다 지리산이 한껏 분위기를 잡고 있다 그래도 된다 지리산입니까 아이고 오늘 바람 많이 보네 진짜 많이 보네 칼바름 가르는 종식아재 지리산 준비물 등찜 한긋이다 평소와 달리 좀 비장한 것 같다 왜 아이젠 신어야 돼 신어야 돼 무조건 신어야 돼 오늘 말하고 어제하고 그 제끼 일출 상당히 그 내일 내일은 일출될까요 잘 모르겠는데 등을 사면 되겠지 웃을 일이라 아니다 삼대가 착해야 된다 내일 해맞이 하루 사람들 많이 올라옵니까 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요 네 지금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지리산을 이제 스타트하는 거다 지리산 갑니다 이제 우와 저 위에 저 눈 엄청 쌓아있네 저기는 지금 우와 구름 속도 봐라 속도 펄원 하늘이 구름 입김을 내뿜는다 가는 길 곳곳은 온통 천연 도화지다 곰 닮았어 예 원숭이 닮았어 예 아니 그 텔레비에서 보던 신 기자님 아닙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저도 신 씨입니다 아 말씀드렸어요 신 종식 예 예 예 예 예 왜 하필 지리산으로 오셨어요 힘든 지리산을 동네 지리산도 있는데 아 제가 지리국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지리국을 좋아하거든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짝대기 브라보는 산꾼들의 오랜 전통이다 구나 신고 이렇게 올라가는 소리 같다 아휴 볼 수 같아 된대 아재 아직 반에 반에 반도 못 갔다 안녕하세요 지리산에는 안녕하세요 히말라야는 다 가고 남았을 때 우리만 남았을 때 미국 헬로우 썰롱 개그로 에너지 충전 완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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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따뜻하게 좋다 그지 천왕봉에는 처음 올라가신 거예요? 저는 작년에 종주를 제가 한번 했었거든요 종주? 네 3박 3일 2박 3일에 했었어요 지리산 처음이에요? 지리산 처음이에요 처음 네 웨어한자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면 지혜를 찾는다고 했어요 저는 여기 그 지리탕 먹고 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지리탕이요? 와 이놈의 산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몇 번을 하노? 이거 집 파는 것보다 더 힘들다 강렬했던 칙캐기 추억 칙칙한 추억이다 아이고 허리야 아재 꾀병 부리다 곰한테 재피 갈라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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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 많아서 감당이 안 돼가 우와 차가운데요? 우와 여름 산에는 그럼 안 다니시겠네요 똑같이 사계절 복장이지 지리산도 사계절 변함없이 아름다운 복장이다 이름 없는 바위 뭔가를 발견한 신종식의 손끝 우와 바위에서 올빼미를 포착한 화가의 실력은 눈일까 손일까? 저 꼭지점은 1915미터다 폭삭 눈덮인 지리산 비경이 아재의 발길을 재촉한다 돌 도화지의 스틱붓이 지그재그 몽키몽키 탄생이다 몽키몽키 몽키몽키 몽키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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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키몽키 몽키매지 몽키매지 아재랑 똑 닮았네 몽키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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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1.6km 남았다 유암폭폭길은 유독 가파르다 대피소까지 쪼만가면 되겠다 현재 스코어 해발 1300미터 자빠질 뻔했다 땅에서 만나기 힘든 개그다 한겨울 아이젠은 생명줄이다 내 한 번 박혀 안전산행 이륙하세 옷을 한 개 입어주고 일을 이렇게 보대가면 몇 분만 가면 진짜 옷 갚고 없어지겠다 쌍두건 아저씨를 만났다 아 전방시야 네? 전방시야 천왕봉을 포기하고 탈출하는 겁니다 여기 신발이 안 좋아서 탈출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떴잖아 여기가 구멍이 났네 다 그래 짖지 마세요 표정을 보니 예사탈출이 아이다 탈진 직전? 변기 막터 다리를 지나는데 뽀득뽀득 눈 밟는 소리가 유일한 친구다 비좁은 게 찬참이 땡기래 어릴 때게 손자가 뛰어가고 그러면 넘어지니까 자빠진다 그르데라 급경사가 돼가지고 할머니 말대로 찬참이 가야 돼 빨리 가면은 어른 듯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오늘만큼은 화가 신종식이 아닌 인간 신종식이다 도로 불어오는 더운 열기에 세찬 바람 구름이 도로 삼켰어 우와 크리스탈 크리스탈 다 왔다 저기 보인다 대피소 보인다 대피소 해가 지려고 한다 2015년도 저 지는 해를 봐야 안되겠습니까 어 오 포예드리겠습니다. 이내 마을에 밤이 오는 소릴 들을 때요. 감동목은 태극기가 바람에 벌럭입니다. 묵돌이 타입니다. 2층 코펠이 뜸을 들입니다. 딸내미. 이 산에까지 가왔다는 말씀입니까? 이건 정말 냄새가 강렬해서 십잎 밖의 온파리도 냄새 맡고 날라야 하는데 숟가락이 뒤집게다. 숟가락 셰프 파이팅! 엄마야 저 아주 웃기네. 여기가 어디 저지밤빵이가? 자 이제 세계 최초 누룽지 떡국 맛좀 보여줄게. 언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쑥떡. 쑥떡 쑥떡 쑥떡. 치솟다.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돌리면 금방 식어 또. 떡국도 두 사람도 찰떡궁합이다. 자 땡큐! 치사!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작! 사람은 변해도 질산은 늘 그대로니까! 우와! 조금 올라가요. 재난봉이 내려앉겠다 진짜. 너무 많이 왔다 사람들. 아싸라비야. 병신년 첫 태양은 내 거야. 아싸라비야. 병신년 첫 태양은 내 거야. 그룹 코리아나가 새해 첫날을 축하한다. MBC 경남이 지리산 천원봉에 헬리캠을 날렸다. 국내 최초다. 짠!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야. MBC 소망.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뜻하는 일 잘 이뤘으면 합니다. 오데가노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2016년도 가을에 멋진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종식이 양반. 몸도 엄청 챙기고 시비도 예쁘게 걸고 그동안 욕봤어이. See you later! 종식이 양반이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성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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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가 천 원입니다. 5천 원이에요? 네, 5천 원. 간식 시장은. 밑에 있었고. 있었는데 지금은. 뭔 뒤에? 저뒤가 쬐피 다 이렇게 쬐피 고기라 하니까네. 저뒤, 뭔지. 옥림산 솔까지. 호박전을 구워 발매도 한 장에서는 많이 애용해주세요. 사람은 말로 찍는데.